남자가 왜 여자 가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남자가 왜 여자 가슴 하이 네 좀 주세요 좀 주세요 미유? やっぱりね 絶対綺麗になると思ったんだよね? 신谷さん 네 키스 しちゃおうか 마니 마니 마니、差し入れ CD 変えなきゃ 変えなきゃ 미유가さんもいたんだ 冗談だから安心して やっぱり 何か マ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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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더이상 친구 못할 것 같애. 재원아. 그게 무슨 말이야. 나 너 좋아해. 그래서. 미안해. 재원아. 내가 어떻게 해야돼? 근데 해 뜰 때 되면 더 추워지는 거 알아요? 너무 추워서 택시도 안 오겠네. 자고 갈래요?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 사장님 올 수도 있어 뭐를 쉬는 날이야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웃기잖아 왜? 왜? 어떻게 여자가 여자가 있으면 만져 난 그런 점이 있는데 날 애주가 아닌데 그게 마음대로 돼 네가 더 예뻐 알아 알아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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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아 옆반의 박영주 레즈레 어제 공원에서 여자랑 키스하는 거 누가 봤다던데? 헐 대박 아 걔 시내에서 여자 허리에 손들고 가는 거 봤다고 했었어 걔 요새 자기 반 애들이랑도 사이 안 좋대 존나 망했네 와 근데 나레즈 처음 봐 나..나도 별 없어? 이거 딱 보아하니까 아직 연애는 못하고 있구만 왜 누구 있어? 어떤 남자야? 뭐하는 남자야? 키 큰 남자? 돈 많은 남자? 아 진짜 자꾸 말끝마다 남자 남자 하고 있어 어떤 새끼야? 아 정말이야? 아 정말 여자야? 아 야 너 정말 진심이야 응 왜? 뭐? 뭐 아니 나는 너가 뭐 약간 혹심 때문이라든가 아니 뭐 니가 미술을 하니까 뭐 그런 거라면 나는 좀 니가 잠시 그냥 야! 어? 나 진짜 좋아 이제 좀 알 거 같아 아니 뭐 너가 좋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떤 여잔데? 그걸 니가 왜 궁금해하는데? 야 뭐 궁금해하면 안 되냐? 어? 맛있다 맛있다 안 추워? 들어가 있지 왜? 안 추워? 들어가 있지 왜? 하나도 안 추워 안 추워 하나도